지금 4K로 보고있거든요? 그림찌 진짜 아 그림찌 영상이 진짜 이쁘다 어이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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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숲 이 숲맵 나오겠네 아 그렇지 지금까지 숲맵은 되게 좁았었었거든요? 근데 여긴 뭔가 무한맵 느낌이 나네 이야 샤오류보다 더 실은 캐릭 나왔다 아이고 굳이 부활시켰어야 했나 아쉽기도 하고 어어 어니 살아있었니 어 카즈야씨 라고 하면서 남편 교육 엄청났는데 근데 둘이 진짜 잘 어울리지 않아요? 진짜 훈남훈녀다 유전자가 좀 사기집안인거 같애 아 뭐야 아 저런거 어떻게 막는데 벌써부터 짱나네 아 아 아 아 이 새 이게 그 트레일러에서 나온 진 치료해주는줄 알았더니 레이저 치료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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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왜 나왔어 아 아 아 태그3에서 나오지 아이고 괜찮을까요 이거 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